신한은행 한 지점의 직원이 약 2억 원을 횡령해 내부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. 신한은행 부산 모 지점 소속 직원이 지난 12일 고객예금을 대출 등으로 내주고 난 후 금고 안에 남은 돈인 시제금 2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신한은행이 밝혔습니다. 신한은행은 사내감사부에서 현재 조사 중이며 이미 전 지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면서 현재 범인으로 지목된 직원에 대해서도 내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앞서 지난달에는 우리은행 직원이 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해 구속된 바 있습니다.